네 대박 어제? 여러분 응원봉을 올리세요 엑소 우르렁입니다 와 우르렁을 밴드라이브로 하는 느낌은 어떨까요? 잘 들어주세요 네 갑니다 아 날이 선 높임과 빌듯함 있잖아 지금 방송 중엔 너의 주위를 baby 넌 그냥 그대로 있어 나만을 받아봐면서 절대 날 보내지 않아도 봐 baby 넌 그냥 그리져 내 아래 깨가 널 보는 두 눈을 보고 주니 아 날 향기로 모조부 다 몰라 이제 넌 더 사나워진 나 그르렁 그르렁 정체리 그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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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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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넌 불러서지 않으면 다 저도 몰라 remember 잘 안났어요 비주얼 노ünst우 팬분들 친구 되게 다르네요 그쵸? 너무 좋지만 심장이 뛰는데요 경수씨 네 하나만 더